동구보건소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변 금연구역의 홍보를 위해 LED 금연안내 표지판과 바닥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역의 주변은 금연구역이지만, 타지 사람들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동구보건소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LED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광 기능이 있는 바닥 표시를 통해 이용객들이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앞으로 간접후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